오뎅 탕도 시켜야 돼. 후우! 피곤한 밤을 씻고 나가서 또 재미없는 TV를 틀고 하아... 빛은 오늘의 빛은 오늘의 빛은 의외를 지상해 줄만은 무신인데 마음 편히 한숨 푹 씻고 가 자취 편을 걷던아 저기요, 홍지! 괜찮아요? 잠깐 노래 끊어드릴 테니까 노래 끊어드릴 테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 줄게요 다시 할 수 있게 해 줄게요 지금 웃음이 나오면 마음껏 놓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다 웃어요 하하하하 지금 들어왔어 지금 들어왔어요 자, 다 웃었나요? 좋습니다 오케이, 노래 다시 드릴게요 진짜 감사합니다 노래 다시 드릴게요 노래 다시 드릴게요 노래 다시 드릴게요 노래 다시 드릴게요 그거 니노 전화해야 할 얘기 있냐? 아니요 어, 차 왜 이리 차 망가졌어 안 망가진데니까 차? 안 돼 난 죽인다 했어 진짜 죽여 진짜 죽여 진짜 죽여 전화한 사람? 전화한 사람? 전화한 사람? 아 사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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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MI라든지 TMI라든지 빵, 빠르, 토마니, 콩, 세븐 저 있어요, 저 있어요 저 그저께 염색했는데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와 와 비치다 와 와 후 그 뭐야 일로 와주시면 체험화 쓰는데 체험화 쓰는데 체험화 쓰는데 네 봐봐요 저 어떻게 찍을까요? 설명해주세요 이렇게 찍으면 잘 되나요? 그 후 후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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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왠지 한 번도 모래 It'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검색약 광고 한 번 가야겠죠? 오 오케이 바로 노래 주세요 별빛이 내린다 와 한 번 와 아 후 잠시만 이렇게 뛰어졌어 와 아직 시작 안 했잖아 했는 거야 아직 시작 안 했잖아 으 좋아 안 했잖아 야 야 안 했잖아 후 우리는 뭐 우리는 뭐 Let's go 서로 Let's go 고생 씨는 고생 씨는 서로 모담의 시기에 함 후 후 아 아 아 아 후 후 테이크 한 몇 번 정도 하면 괜찮아요 효과 스테이크한 스테이크로 쓱 스테이크 느낌으로 한 번 고기가 웃으면 고기가 웃으면 스테이크eln 고기가 스테이크로 사람도 묻 наверх 응. 알겠습니다. 무시야 무시야 무시야. 아 오케이 오케이. 관심 주지 마 관심 주지 마.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한 번 살펴볼까요? 네. 또 콘서트 되겠네. 좋아요 좋아요. 후우! 브라우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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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우니! 봐봐. 기미 원. 홈백 원. 브라우니 브라우니 후우! 뭘 또 전화. 야 스팸 보러. 야 촬영하는데 자꾸. 지금은 전화할 수 없습니다. 아니 촬영하는데 자꾸 전화 오시네. 지금은 운전 중입니다. 뭐야 전화 왔어 전화 왔어 친구들. 나 바로 스팸 걸게. 거절부터 누르고. 어 네 안녕하세요. 후우! 잠을 써야겠다. 야? 싹 다. 야? 야? 잠을 써야겠다. 야? 잠을 써야겠다. 잠을 써야겠다. 야? 싹 다. 어.라. 아 이건 안 되겠다. 잠을 써야겠다. 콩소스. 싹 다. 어.라. 간맛도 털어. 기호 1번 이민호 시작하겠습니다. 네. 춤. 춤. 어.로. 춤으로 하셨다고 했죠? 춤으로 하셨습니다. 네. 오케이. 자. 어떤 춤 준비하셨나요? 어. 저는 몰라요. 일단 해보겠습니다. 네. 5, 6, 7, 8, 9. 5, 6, 7, 9. 뭐 하는 거야? 오우 씨 형 보고 있었어요. 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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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진짜 깃던 거 그거야? 탁. 갓슈. 갓슈가 되고 싶어요. 방찬. 기호 2번 방찬. 안녕하세요. 네. 그거. 그 옛날에 기타 쳤던 거 한번 해보세요. 그나 feast 네. 잘 봤고요. 네, 잘 봤고요. 자 이제 필릭스 나가 Traitor. 아? 아 가볍다. 왕상 포카 Bana 다 필릭스 야 너 기분이 좋아해. 어떻게 해야 되지?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되지? 싫어. 싫어. 야, 먹어줘. 싫어. 아, 싫어! 아, 왜? 최대한 좀 보여줄 건데. 맛있는 거 살게. 미션이 뭔데? 쓴맛. 아, 나 방금 양치했단 말이야. 아, 찬 4개 넣었어. 찬 4개 넣었다고. 아이고쓰다. 오케이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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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냥... 아, 리얼 할아버지. 43살! 나이는 못 속여. 나이는 못 속여. 세번째는 못 속여. 그러니까 약간 볼살을 좀... 아! 야, 나 촬영한테 저 형 처음 봤어. 아, 멀미다. 8, 7! 모여주시고요. 단체 포토타임 갖겠습니다. 먼저 습둥이들의 공식 포즈 공식 포즈 갈게요 하나 둘 셋 공식 그리고 신메뉴를 선보이는 각오 하나 둘 셋 각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테이 보고있어요 출연가고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주 좋아요 한번 더! 잠깐만요 잘 찍기요 됐다 오케이 리누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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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북신 어때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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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펠릭스 컴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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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리미터 엘리미터 아 왜 야 뭐 야 뭐 이거 아니야 이거 나 이거 봐 나 이거 봐 이거 봐 노래 끝날 때까지 계속해 계속해 이것도 하고 막 또 이따 속도 가서 얘기 좀 하면 되지 이게 무서운 거야 이게 뭐라고 마지막 한 번 더 자비스 자비스 오케이 자비스 가장 많은 노래에 춤을 춘 멤버는 짚신이 되었습니다 아 짚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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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겨주시나요? 아 누가 누구라고 왜 자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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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린 앞서 자비스 자비스 정답을 알려줘 후 장미야 뭐 먹어 맨날 잘생겼다 뭐야 멋있어 멋있어 이거 뭐 하죠 해버리는 수가 있다 뭐야 그럼 나 거기 돌려도 돼 그럼 비 선배님은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거랑 점수 주세요 점수 주세요 점수 주세요 뭐지 아예 몰라 네 좋아요 좋아요 하나 자 바잉 자비스 일산 공개 independence 보내orse 수 사격 이 stool NBC season